청순양구 그린페스타 곰치축제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 쓰고 다니네 어? 이거 뭐예요? 굿즈 굿즈 아 이거 굿즈예요? 어? 살짝 머리 커가지고 안 맞는데? 안 맞는데 안 들어가는데요? 양구축제는 좋은 게 바가지요금이 없습니다 여기 바가지 하면 여기 지금 중간중간 번호가 있거든요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이쪽도 코스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예전 야시장엔 외부 상인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지역주민들과 플리마켓이 많아져서 더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놀기 좋게 에코플레이존이라고 있습니다 저쪽에 놀이터도 있고 여기 스쿨버스 모양을 한 에어바운스 놀이터가 있네요 곰치축제가 좋은 게 제로웨이스트존이라고 친학년 축제를 같이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써가지고 반납을 하면 여기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첫날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보면 주말에도 장난 아니겠다 여기 많은 곰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양구청소년 수령관 앞에도 다 로컬존이에요 곰치푸드전에는 전병이랑 핫도그랑 피자가 있습니다 저는 핫도그 먹으러 왔습니다 핫도그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주시는 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체험까지 하는데 얼마일 거 같아요? 얼마에요? 2,000원이에요 2,000원? 네 계좌 아니에요? 원래 잘 나오면 이렇게 알록달록 오케이 바로 넣을게요 갑니다 조심하세요 빵가루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? 하나 더 넣을게요 네 5분이 지나서 완성됐습니다 이거 재밌다? 설탕 살짝 뿌리고 케첩 뿌리고 머스타드 음 음 음 아유 진짜 맛있네요 그거 아시나요? 이번에 양구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팔경에서 구경으로 바뀌었어요 양구 구경 구경하세요 구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양구공주에 내 것이 있어 인생 내 것 근데 나 여자친구랑 안 왔는데 여기 공짜야? 네 공짜에요 공주 뽑을까요? 네 잘 나왔어요? 아 그래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양구 막걸리도 파는데요? 네 한잔 먹어볼게요 양구막걸리 선생님 다른 것도 혹시 먹어봐도 돼요? 이거는 공치막걸리 구경이에요 공치막걸리 공치막걸리 어 공치막걸리는 또 처음인데 구경 구경 감사합니다 쌀막걸리가 백주대나 육도인데 진짜 단맛만 확 나고 공주망태는 양구 공치막걸리라고 합니다 구도인데 이건 술이야 맛있어 근데 맛있는 술이야 단 거 좋아하고 약한 거 좋아하시면 그냥 백주대나 쌀막걸리 드셔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술만 나고 딱 이제 막 이슬 한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곰주망태 좋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곰치 계란말이에 곰치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kg 맞죠? 제로에 있어서 네 이렇게 컷 한잔 먹어볼게요 어? 아까 그냥 작은 잔이랑 먹은 거랑 느낌이 다른데? 제가 왔을 땐 오늘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곰치 막걸리면서 계란말이 형 곰치 막걸리면서 계란말이 형 곰치 막걸리면서 계란말이 형 나 이렇게 덮어 씌워진다 응 맛있어 짱 가을에는 배꼽 축제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배꼽 양구로 오세요 잠시 Doc Peterson nic《야구 nesse tunnel》 교회 교회 중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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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